그 초반에 노마크 두개 놓친게 어 아씨 암호우기는 멋졌다 오오오오 나이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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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출발 으아이씨 으아 오케 그냥 한 구역에 우린 짱이 되자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애 아우 월팀이네 칸 좀 맞춰봐요 막아버렸다 수비만 주면 되지 나이씨 나이씨 좋습니다 아이 들어가줘야지 이거 진짜 아이헤헤 진짜 너무한거 아냐? 인견적으로? 키탄 아니에요 이거? 키탄 없어 야 맘판에 한 번 걸릴까 하는 그런 왕님들 앗 진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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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아 드디어 아 노마크가 두번이나 챙겼어 이러면 안되지 동정전에서 잘난거죠 이번에 많이 챙겼어 오케오케 니가 뭐하고있어 어 넙다 이거 잡이 막 쏘는데? 잡아 야 잡아야지 아이씨 그거리는 니가 잡아줘야지 가비 3대3 야 우리 기획이 이거 놓치면 안된다 아 아 이거 위험한데? 들어가구요 자 3대6 갈수 있는데 여기서 또 막히면 안되겠죠? 출발 하나도 안들어가네 3점이 니가 그러니까 아야야야 아 이게 또 티빈이 되네 그니까 어웨이 센터같은 경우에는 풋백이나 아니면 티빈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골을 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힐인데 어웨이가 어 야 3점 우리가 지금 3점 야투에 대해 되게 안좋잖아 아 아이구 쏴 아이카 뭐라구요? 맞다 오케이 잡구요 좋았어 남투 수비 좋아 요렇게 좋아구요 자 형 잡고 죽어 바로 뛰고 잡아 아이씨 아이씨 탱노있네 으아이씨 잡아 아이씨 잡았어 가 가 바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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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자 7대14입니다 바로 쏘고 쏘고 아아 블럭봉이 겁나 좋네 까비 까비! 한번 좀 채팅! 아 제발 한번더! 아 미친 다케팅이 뭐야 이게 맞다 아 근데 10점 차야? 야 우리 2여성도 못해가지고 못가는거 아니야? 멀어 뭐야 아직 안잤어요 그래 아직 충분해 시간 충분해 나이스!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4분차 오케이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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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제발 다케 정재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왔다 왔다 그렇지 들어가자 오케이 어 위치전전 좋았고 나이스 패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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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컨디션 좋아 노마크만 들어가면 되는데 어 오케이 아 그 초반에 노마크 두개 놓친게 안들어갈거 같은데 아씨 아무지 아무것도 못했다 엄청 절로 트였어 유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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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그래! 버져버렸어! 야 나도 있어! 나도 있어! 나도 있어! 나도 있어! 나도 있어! 들어가자! 우와! 이거 맞아! 아! 이거 안들어가냐? 자 20분이 21분 남았습니다 연장 갈구요 촛불 잿불입니다 제가 반드시 잡겠습니다 신중하게! 아이씨! 깨비! 오케이! 아이스! 강아! 오케이! 오케이! 티나자 좋아 나이스 20분에 21 가다가 아아 이거 또 먹히네 20분에 25 슈퍼 한번 가자 그끄러워 아아 들어갑니다 아 키핑 아 왔다 갔다 쏴 쏴 쏴 아우 졌다 씨 아 졌어 안돼 뜯어 아 이거 하나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제발 제발 아 아 들어갔다 아 좋네요 아 이렇게 해서 또 아 연습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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